공격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애쉬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케이드에서 바리케이드에서 옆문 주유소 다시 정문으로 이동을 하면서 스폰지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사관 맵에서는 총 8개의 시스트리가 존재하고요 야외에 2개, 야외에 2개, 지하에 2개, 1층에 2개, 2층에 2개 이렇게 8개가 존재합니다 야외의 스폰 위치가 4개에 비해서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의외로 안보이는 지역이 많이 존재하고요 제가 지금 스폰한 역이 위치는 바리케이드 스폰지역입니다 바리케이드 스폰지역 바로 앞에 저희 경찰차가 보이는 스폰지역은 정문 스폰지역입니다 바리케이드 스폰지역 바리케이드 스폰지역에는 CCTV가 존재하지 않고요 앞으로 쭉 가시다 보시면은 여기는 옆문, 옆문 스폰지역입니다 옆문 스폰지역에도 똑같이 없습니다 옆문, 옆문에서 쭉 가시면은 주유소 스폰지역이 보입니다 네, 여기가 바로 주유소 스폰지역입니다 주유소 스폰지역, 여기가 주유소 스폰지역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은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차고, 차고 쪽에 CCTV가 하나 보입니다 옆문, 옆문 쪽에서 스폰지역이 되셨다면은 옆문에서 주차장, 옆문에서 주유소 스폰지역으로 쭉 달려오셔서 왼쪽에 있는 CCTV를 부셔주시면 되고요 주유소에서 앞으로 쭉 가시면은 정문 스폰지역이 보입니다 네, 여기가 바로 정문 스폰지역입니다 정문 스폰지역에서는 똑같이 오른쪽에서 쭉 가시면은 여기 정문 바로 왼쪽에 CCTV가 하나 있고요 자, 이렇게 야외 CCTV 모두 클리어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옆문에서 스폰지역을 하신다면은 왼쪽으로 쭉 가셔서 정문에 있는 CCTV를 부셔주시면 됩니다 정문에서 시작을 하시면은 정문에 있는 CCTV를 부셔주시고 그 다음에 주유소 쪽에 있는 CCTV를 부셔주시면은 야외에 있는 CCTV는 모두 클리어가 되고요 자, 정문 입구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두 곳, 2층에 두 곳, 지하에 두 곳 총 6개의 CCTV가 나와 있습니다 정문에서 시작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하나를 부셔주시고요 자, 이렇게 1층에 하나를 부셨습니다 1층에 하나를 부셨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있는 위치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은 비저오피스가 있습니다 비저오피스에서 여기 TV 뒤에 이렇게 CCTV를 하나 부셔주시면은 1층에 있는 모든 CCTV는 끊었습니다 여기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옆문 옆문 또는 바리케이드 위치와 가깝습니다 여기가 옆문 스폰지역이고요 이쪽이 바리케이드 스폰지역입니다 이쪽이 정문이고요 정문, 이쪽이 주회소입니다 바리케이드나 옆문에서 오신다면은 오른쪽으로 쭉 가셔서 TV 위에 있는 CCTV를 부셔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셔서 왼쪽에 있는 CCTV를 하나 이렇게 부셔주시면 됩니다 정문에 있는 CCTV 다시 정문에서 시작을 해서 이번에는 지하로 가보죠 정문에서 왼쪽으로 쭉 가시면은 이렇게 지하차고가 보입니다 지하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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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는 주유소고요 이쪽에는 정문입니다 차고에서 이렇게 CCTV 하나 계단에서 계단에서 CCTV 이렇게 부셔도 되고요 아니면 차고에서 브리칭 차이지로 뚫으셔서 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중앙 지하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뚫으셔서 왼쪽 부셔도 되고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여기도 CCTV가 하나 보입니다 자 이렇게 지하에 있는 모든 CCTV는 끝이 났고요 계단 중앙 1층 중앙 홀에 있는 계단 이렇게 쭉 가셔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하나 있고요 앞으로 쭉 가셔서 왼쪽에 걸어 바로 도시면은 하나 있고요 이렇게 지하와 1층에는 클리어가 됐고요 이제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문 정문에서 2층으로 쭉 보시면은 1층에서 바로 보입니다 1층에서 앉기만 하셔도 바로 2층에 있는거 하향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쭉 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여기 위에 하나 있습니다 중앙에서 오른쪽 앉기만 해도 보입니다 자 다시 제가 앞에는 2층에서 스폰지역을 말해도 되면은 여기 앞에는 정문이고요 왼쪽에는 바리케이드 이쪽에는 옆문 이쪽에는 주차장입니다 여기 계단이 있는 지역이 주차장이고요 여기 여기 바로 앞이 정문이고요 정문에서 이쪽이 옆문 이쪽이 바리케이드 뒤에 뒤에 여기 사무실 쪽이 옆문 이쪽이 옆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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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와 여기 하나 있는 CCTV 여기 있는 CCTV와 1층 있는 CCTV 여기 중앙 홀과 비즈오피스 TV 위 그리고 지하에 내려가 내려가시면 바로 보이는 이쪽에 있는 계단 오른쪽 그리고 차고 왼쪽 이렇게 모든 CCTV 위치를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